매터스 씨는 얼마 전 손꼽아 기다리던 새 차를 구입했다 그의 차는 gm의 2세대 순수 전기차다 배터리 충전도 손쉽게 해결된다 지난 연말 미국 일부 도시에서 gm의 2세대 전기차가 판매를 시작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볼트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약 380km를 달릴 수 있다 핵심은 배터리 기술 볼트는 lg화학이 개발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의 lg화학 배터리 연구소 lg화학은 gm 외에도 보드 크라이슬러 볼보 등 주요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생산에 앞서 연구원들이 배터리의 소프트웨어 내구성 등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 자동차 기술은 배터리와 전자장치가 핵심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verything from the beddy cell to the module to the electronics lgkim has a very large footprint for capability around the worl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ll of our customers 알려드립니다